안녕하세요. 빌딩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진짜 정보를 전해드려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빌딩의 여왕입니다. 정우성과 이정재가 함께 공동명의로 매입한 빌딩은 강남 청담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이 매입했을 당시의 건물 가격은 무려 330억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330억 모두 현금으로 투자한 것은 아닙니다. 330억 가운데 107억은 정우성과 이정재가 반반을 나누어서 현금을 넣었고 나머지 223억은 대출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200억이 넘는 금액을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함께 공동명의로 이 건물을 매입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절세에 있습니다. 빌딩 구매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도 줄이고 임대 수익료에 대한 소득세도 절감할 수 있으니까요. 공동명의로 상가, 토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역시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공동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죠. 특히 정우성과 이정재의 경우에는 오랜 친구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2016년에는 아티스트 컴퍼니를 공동 창립하기도 하면서 사업 파트너로서도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해왔죠. 아마 이런 신뢰가 돈독히 쌓였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빌딩 매입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네요. 그렇다면 정우성과 이정재가 공동명의로 개인의 부담을 줄이면서까지 이 건물을 매입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리모델링을 염두에 둔 선택이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들이 구매한 건물은 압구정 로데오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권을 따져보자면 대기업, 외제차 전시장 등이 있죠. 하지만 이들의 건물은 화려한 주변 건물, 상권에 비해서 노후에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낡고 오래된 건물을 매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리모델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모델링을 고려한다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기본적인 입지나 상권이 괜찮기 때문이죠. 실제로 건물을 구입 후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약 20억 이상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의 경우 정우성보다는 이정재가 더 많은 관심이 있고 잘 알고 있어서 전문가들의 많은 조언을 구한 끝에 함께 부동산 매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향후에 꽤 괜찮은 수익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빌딩 매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매물 자료 요청을 하시면 고객님의 니즈에 딱 맞는 맞춤 매물 자료를 보내드리고 상세한 안내까지 해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100% 무료입니다. 매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빌딩 매물 상담 요청하기를 누르시고 더 많은 매물을 보고 싶으시다면 카페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빌딩의 여왕 채널에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